안녕하세요. 정우성 작가입니다. 저는 수채화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고요. 송추에 있는 나눔 갤러리 블루 갤러리입니다. 이곳에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번 전시는 저와 저한테 그림을 배우고 계시는 회원님들 회원님들하고 같이 1년 넘게 배우시는 회원님들인데 그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그림들을 인물화, 풍경화, 정물화 이렇게 그동안 했던 작품들을 모아서 저와 같이 전시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인물화 위주로 작업을 하지만 이번에는 풍경화도 포함을 시켰고요. 우리 회원님들도 인물화와 풍경화, 정물화 이렇게 수채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강한 작품들을 이번 전시에 소개를 했고요. 긴 전시 기간을 위치해 주신 우리 관장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연초까지 전시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채화가 가지고 있는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또 깊이 있는 그런 작품들을 감상하시는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업실은 경기도 원흥에 위치해 있는 곳에서 개인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의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과 함께 그림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다른 실험적인 작품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 이 그림들을 쭉 관람해 보시고 또 저의 다음에 개인전을 할 때 색다른 작품들을 비교해가면서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이지만 방역수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연퇴해있는 갤러리이기 때문에 가족과 연인과 때로는 혼자 갤러리를 방문하셔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감상하시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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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